안녕하세요. 주당입니다. 저는 머리를 사러 왔어요. 여기는 라즈티 코아이고요. 여기 저희 머리 담당해주시는 도경쌤입니다.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처음 카메라 사서 찍는 거예요. 여러분, 탈색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. 머리가 안 말라요. 머리가 안 말라요. 머리가 안 말라요. 검색하지 말라요. 저는 오늘 프로필 촬영을 하러 가는데 그래서 언니가 예쁘게 뭐 해주신다고요? 언니 약간 깨끗한 느낌으로? 깨끗한. 찌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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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꺼. 찌꺼, 찌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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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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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괜찮아요? 반대는 더 뺄 수가 없는데. 그래요? 그러면 된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